지금 국민의힘이 뭘 갖고 싸우고 있냐면 친윤계,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당대회, 즉 당대표를 내년 2, 3월에 뽑자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현 정진석 비대위나 이쪽 지도부는 최대한 늦게 가자는 분위기에요. 왜 그러냐면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현 지도부는 배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내년 중반기나 하반기에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반윤계의 당대표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친윤계 입장에서는 조기에 내년 초반에 빨리 당대표를 친윤계로 세워서 국회도 친윤계가 장악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친윤계가 국회에서 초반에 윤석열이 직권 초반이기 때문에 힘은 있었지만 친윤계가 장악을 하지는 못했어요. 숫자적으로나. 그래서 친윤계가 장악을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친윤계는 당초 계획대로 2, 3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친윤계 당대표를 만들자는 게 현재 꿈이에요. 그러면 친윤계가 당대표 만드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 김기현 플러스 장재원이에요. 김기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PK지역의 기반이 단단해요. 그 사람이 중고등학교를 아마 PK에서 나오고 4선에 울산시장까지 해먹었거든요. 그리고 장재원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원 산악회라는 걸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부산 경남 대구의 미래 혁신 포럼이라는 포럼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장연대라고 해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군이 누구냐면 김기현 거기에다가 나국상 한 4명이 지금 김기현, 안철수, 나국상, 유승민 이 4명이 지금 유력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뒤로 가면 갈수록 누가 유리해져요? 유승민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친윤계가 전당대회를 조기에 하려 그러냐. 총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이 20%에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윤석열과 반대에 있는 사람에게 당대표 자리를 맡겨서 국면 전환을 시도해서 본인들의 배지를 달고 싶은 게 현재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이죠. 지금 보시면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이 4명 중에서 그나마 가장 따뜻한 보수 이런 기치를 걸고 현재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은 누가 봐도 유승민이에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유승민이가 더 힘을 받고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의 친윤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돌아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전당자를 빨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김장연대설이 그래서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늘 PK에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세 석 얻었나요? 두 석 얻었나요? 세 석인가? 얻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여기서 부산 사시는 분들 있죠? PK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PK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윤석열 비토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다음 총선에서 PK지역에서 10명 정도가 PK지역에서 10명 정도가 민주당이 10석 이상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민주당이 10석 이상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부산에서. 왜 그러냐?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면 내년 5월에 김경수 지사가 나와요. 내년 5월에 만기 출소를 해요. 김경수 지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지사, 그 어려운데 경남도지사까지 했고 지주율이 높아요. 그렇죠? 김경수 지사가 내년 5월에 출소를 하고 만기 출소. 그다 보니까 PK지역의 총선 지위를 김경수 지사가 하게 돼요. 누가 봐도 김경수 지사는 말도 안 되는 드루킹, 킹크랩, 이상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희생양이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많은 분들이 김경수 하면 아깝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총선에서 PK지역이나 이런 지역은요. 다음 총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의 중간평가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누가 봐도 차기 총선은 윤석열의 중간평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중간평가는 낙제점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많은 국민 부정평가가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60%가 넘는데 누가 봐도 지금 윤석열의 중간평가는 낙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 출소하죠. 그래서 사실상 불경의 선거를 주의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빨리 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 5월이 넘어가고 6월이 넘어가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보셔도 국민의힘의 어떤 지주율 윤석열의 지주율 반등의 모멘텀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왜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 국정조사가 관철되면요. 사실상 새로운 진실들이 밝혀지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이 밝혀지면요. 내년 초반까지 가요. 국정조사 지금 합의한다 그래갖고 빨리 열 수 있는 거 아니죠. 올 연말까지는 예결위에서 예산의 어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내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이면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로 하면 한 달 두 달하고 결과 나오고 고소고발하고 국정조사 다음에 뭘로 이어지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것들로 특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국정조사에서 나온 사실들 같고 현재의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지금 현재의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으로 갈 사안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조사 다음에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년 3년에서 5월까지는 이태원 참사 전국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절대 지금 이태원 참사 안 하겠다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그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당대회를 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초반에 친윤계의 당대표를 만들고 싶은 게 그러다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하는 순간 지지율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거든요. 진실이 드러나고.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재명 당대표를 죽여서라도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 누가 봐도 총선은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누가 봐도 민주당이 윤석열의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창당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 갈라치기를 해서라도 이재명을 끌어내리면 사실상 여러분들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과연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지지층들이 투표하러 안 가요. 이재명도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 누가 찍으러 나가겠냐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건재하다는 명실상부한 위상만으로 이재명 지키자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대선같이 똘똘 뭉쳐서 투표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대선같이 윤석열에게는 절대 정권을 내줄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막판에 박갈기하면서 표를 집중시켰듯이 이번에도 이재명 지켜야 된다는 강한 민주진영의 결합이 돼서 지금 민주당을 절대 단일대우로 나가게 해서 투표장까지 이끌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런 이재명을 날려야만 어떻게든지 총선에 희망이 있고 이재명이 날라가면 분단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날라가면 어떻게 돼요? 비대위 체제에 들어서겠죠. 비대위 체제에서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또 개파 간에 최고위 나눠먹기 비대위원장은 누가 맡고 비대위원은 누가 맡고 그러다 보면 개파 공천 또 개판되고 마음에 안 들면 분당하고 그래서 검찰이 지금 전면에 나서가지고 민주당을 지금 이렇게 정치 탄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버퍼 있나요? 버퍼 있죠? 지금 버퍼 있죠? 괜찮아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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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조심스럽게 이재명 용태론을 꺼내는 놈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유리하다.